은근혜 은근혜 아니야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은근혜 선배님 아 시발 아 아 야 너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지 안 보여?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작업한 것 좀 보여드리려고 뭐라고? 부탁드립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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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이야 네? 야 장난해? 이 정도로 될 것 같아? 야 네가 한 거 이런 거 볼 바에는 차라리 개가 싼 똥을 보는 게 낫겠다 어? 아 아 시발 네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 잠깐 아 아 아 반바지개가 뭐야 이게? 너 선배를 만나러 오는데 복장이 아주 시발이로구나 어? 어? 어머 어머 눈썹 땡겨 죄송합니다 야 야 너 몇 년 차야 어? 저 2년 차입니다 2년 차지? 나 3년 차야 나도 2년 차 땐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2년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냄새라는 게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라 알겠어? 아이씨 이런 정신으론 우리 절대 위대해질 수 없어 단추 풀어 네? 셔츠 단추 풀라고 이 시방세야 너가 이렇게 답답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자유분방해야 된다고 알겠어? 이 머리는 이 새끼 이 머리는 아이씨 이런식으론 절대 위대해질 수 없어 어? 이따식으론 절대 위대해질 수가 업다 고 muita 야 하하 으음 아아! 따구! 오케이! 아 오케이. 선배님 죄송합니다. 아 괜찮으세요? 너무 고생하셨어요. 너무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아 진짜 진짜 연기 너무 잘하시네 진짜 아 감독님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있나요? 이런 사람이요? 경험도 한 번 있어요? 에이 이런 사람 어딨어 있으면 쫄아야지 이거는 아 이런 사람 없지 아 잘 부르시구나 제 편전어오면 부족해요 선배님 이끌어 주십시오 귀여워 아 방영화 먹으러 갑시다 아 그래요? 아 맛있는 집에 있어요 여기 아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